운터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저는 운터 운터 카운터고요. 오늘 방송은 끝 온라인이고 이것은 유성 님이 다 자막을 넣을 거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운터 운터 카운터 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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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입니다. 그래서 자막을 열심히 넣으라고 제가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터 카운터 운터 운터 운터입니다. 운터 말하는 중이라는 하얀 자막으로 배달할 겁니다. 준비 와! 라인크래프트 주제고요. 라인크래프트 주제 나 맞춘 거 아니야? 뭐지? 아 맞춘 거구나. 어? 어? 이게 뭐야? 아! 아 계단이다. 이게 아냐? 어? 아 뭐야? 아싸. 왜 안돼? 아 여기다 입력 아! 어? 왜? 누가 구멍이냐? 아 사부계단이야? 아 아 왼쪽 위에 힌트가 나와요. 왼쪽 위에. 왼쪽 힌트. 아 뭐요? 어? 마지막이 뭔지 모르겠는데? 예아 마지막 뭐야? 마지막 뭐야 이거?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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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. 가루 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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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제 연습 게임 했을 때 내가 다 이겨준데. 아? 검은색 책상이야? 아 책상 아닌데? 검은색. 검은색 뭐지? 검은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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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 뭐지? 검은색. 야 채팅 맞지? 야 채팅 맞지? 체팅 맞지? 야 채팅 맞지. 아니 채팅 안 ou. 나 창이 안 터진다고 옆에 그거 놔줘 투청용인데 이거? 투청용? 이게 뭐야? 이거다 이거다 야 보지 마라 소모가지 날아간다 나 지금 끌게 뭐야 이거 무슨 블럭인데 그지? 뭐지? 핀다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힌트 언제 나오냐 이거 곧 나와요 곧 뭐지 이거? 안 돼 어 뭐야 반 블럭이구나 아 잠깐만 뭐야 록 아니야? 록 아니야 근데? 블록인데 어이가 없네 어? 어? 뭐야? 여러분들 우리 힌트 조심합시다 각자 푸는거에요 이게 뭐야 이게? 어? 이게 뭐야 이게 아 아이씨 이거 어떻게 알아 죽은 부채 부채형 부채 부채 맞아? 부채 그냥 말한건데 부채형 부산물 죽은 부채형 부 부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 저 앞에 비온 뭐냐고 부 뭐야? 무슨 산호야? 흠 와 저걸 끝까지 안 둔다고? 뭐야? 불산호? 불산호? 어이가 없네 어? 어이가 없네 어? 어이가 없네 어? 야한생수 야한생수 야한생수는 뭐야 야한생수는 뭐야 야한생수는 뭐야 아아 뭔데 뭔데 아잇 아 아 야한생수는 고맙습니다 예 아잇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엄크 떴다한데 소보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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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완전 못하시네요 아 아 아 아니 아까는 럭이라며 이건 또 왜 럭이야? 럭이야 럭이야 뭔데 럭 럭 쇼컥 럭 럭 럭 럭 럭 럭 안나는 한글로 반블럭 한글로 반블럭 뭔데 럭 럭 어 안나 한글이 밤블럭 시였구나 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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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게? 연두색은 맞는 거 같은데? 아아아아아아 씨 씨 씨 하아 다다 아아 이깎은? 하아 아프 와 이거 어떻게 빨리 쳐 와 대박 하하 나 아 아 네? 저 하트 뭐죠? 병? 아 아 아 이거 오케이 아 채팅 안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오케이 아 채팅 아 아 나 진짜 타자 너무 느린 거 같아 나는 아 이거 타자가 느려 예쓰 이게 타자가 느려 야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춰 이걸? 아 어? 계단입니다 아 계단입니다 잘 어이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뭐라고요? 이팬 뭐야 어? 어? 이 익힌? 익힌 뭐뭐뭐뭐뭐 고기? 익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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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고기 같은데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나 익힌지 이렇게 썼어 네? 뭐예요? 저기요 지식은 배가 높은데 타다가 못 타다가 아 네 그러니까 레일은 알겠다고 근데 앞에 티가 이거다 맞풀한테 너무 배운 거 이거 정말 화가 나네요 아니 윤나는이야 원래? 아 윤나는 아니야 원래 윤나는? 윤나는 화강한계다 윤나는인가? 윤나는? 형 이게 맞겠지? 야 나 인터넷 아 아 나 맞춘 거지? 그치? 나 잘 쓴 거지 이번엔 짜증 끝났어 아 나 거의 키야 와 진짜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자 게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말이기는 아닌데 마크에 나오는 단어를 쭉쭉 이어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? 아 그런 것도 있어요?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? 그니까 단어를 계속 계속 말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니까 마인크래프트 아이템 그거 안 먹어 나오면 돼 아 안 먹어 나오면 돼 안 먹어 나오면 돼 안 먹어 나오면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오 시작합니다 나야? 아 나 뭐냐 나 뭐지? 내가 4, 8, 7, 1인가? 롯 롯 잊지 말자 롯 롯 흑 뭐야 이미 썼어? 이미 썼어 안 돼지요? 뭐야 이게 했던 거야 언제 아 저기 차례가 되시면 쳐야죠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아 나 아니야 지금? 맞는데? 맞잖아 뭐야 나 맞는데? 아니 그니까 미리 쳤어 유성님 또 쳤는데 왜 안 돼? 철갑옷 했어 이미 말갑옷 아 그래? 말갑옷 그냥 말갑옷은 없죠? 야 나 이거 할라니까 형 뭐야 윤란은 아니야? 하나도 하나도 기억 안 나 할라니까 금불로 어? 뭐야 다른 주제? 뭔 소리야? 거친 소리 거친 소리 어 뭐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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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돼? 왜 안 돼? 왜 안 돼? 왜 안 돼? 은근히 어렵다 어 어? 아유 유리 그렇다면 유리판으로 받아주지 이 녀석 유리판이 있었어?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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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다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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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은근히 생각이 안 나 아아 다이아몬드 블록이겠죠 아 다이아몬드 블록 이미 했죠 이미 했쭈? 이미 했쭈? 아 이미 했어 없어? 장마치냐 죽어라 록입니다 록 어? 나뭇잎이 어? 물 양동이고 그렇게 아휴 저기요 저기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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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월드는 뭐야 또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어? 나 이거 해야지 이거 아무도 안 한다 이거 아무도 안 한다 이거 아무도 안 한다 아아 어 나무팀이 왜 안 돼? 나무팀이 왜 안 돼? 야 나무팀이 왜 안 돼? 야 이거 은근히 왜 이렇게 야 이거 개어렵다 완전 어려워 대박 아 이게 타자게임이 아닌데에서 탈로 나죠 여러분? 보이시죠? 뭐라세요 우팀이? 다이아몬드 그걸 왜 이렇게 오래 쓰는 거야? 그걸 왜 이렇게 오래 쓰는 거야 도대체 어? 야 이거 왜 안 돼? 영어로 쓰면 안 돼요 한글로 쓰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마이크트가 왜 안 돼? 아니 근데 같은 주제는 뭔 말도 안 되는 그거야 모르겠어 우와 이거 좀 하는데? 미리 써놔야 돼 문턴يد 나 미리 써놔도 돼? 어 미리 써놓고 치면 되잖아 문턴은 뭐야 야 나이크 arm턴 어디 있어 연예인인가요? 아 야 나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? 슬라이크 그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 야 근데 나 지금 하나 써 뭐야 이거 안 돼? 뭐야 아 레드 스톱 해풀이라고 쳐야 될 걸? 아 포키가 안 되는구나 아 근데 이거 글자 길게 쓰면 점수 더 높잖아 아 진짜? 어 맞아 점수 더 높아 길게 쓰면 미리 써놔도 되는 거야 그러면? 어 맞아 미리 써놓고 엔터 치면 돼 그냥 바꾸머 아 뭐야 나였어? 아 바꾸머 아 뭐야 나였어? 언제 넘어왔어 나로? 이거 닉네임으로 바꾸고 와야 되겠는데 할 거면 아니 뜨잖아 채팅이 채팅이 뜨잖아 앞에 아니 그니까 완전 닉네임으로 어 뭐야 이거 왜 안 돼 잠깐만 이런 거야 보기 편하려면 왜 이렇게 갑자기 다 잘해? 뭔데? 나 아직 생각 안 했는데 잠깐만 이거 있나? 이거 있나? 오 있네 이게? 아니 야 잠깐만 아까 했던 거 해도 되나? 오 됐나 한 판이 끝났잖아요 야 양고기 왜 안 돼? 소고기 소 시키지 않은 소고기겠지 돼지 나온다 이제 뭐야 이거 안 돼? 뭐야 세 개 붙어야 되잖아요 돼지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안 돼 내가 썼쥬 노란색 그대로 쓰다가 아 색깔 바꿔 써야되는데 오 뭐야 아 나 잠깐 파란색 유광이 있단 말이야 잠깐만 이것도 있는 건가? 잠깐만 해봐야지 노란색? 이게 흰색이 있냐? 아 없어 흰색 없죠? 이거 왜 없어? 이거 있는 거 아니야? 띄어쓰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까 했던 거 띄어쓰기 하면 안 돼 띄어쓰기 하면 안 돼 띄어쓰기 하면 안 되지 뭐야 아까 했던 거 해야지 아 이거 엄청 긴 거 없나? 안 돼 아 진짜로 뭐야 안 쏴 놨네 아 잠깐만 돼 오 안 돼 야 안 쏴 놨단 말이야 야 안 쏴 놨단 말이야 흙 잘 가 아 이런 흙이라니 나 있었어 이거? 아 돌 마이클 피트 좋아 아 어어 야 색깔 놀이 하지마 흙 아 어 야 잠깐만 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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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 아휴 아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유광 테라코타 간다 이거 아닌데? 레드스톤 레일이 맞아 원래? 야 레드스톤 하지만 잠깐만 테라코타 아 파크 완전 못해 이거 블럭만 해야 되는 거야? 아니 다 돼 몬스터 같은 거 안 돼? 다 되는 거 안 돼 아니 근데 레일이 아니야 진동레일 이런 거 아니야? 어? 너야 안 돼 어? 뭐도 아닌가? 그거 야 잘 가라 잘 가라 이래 했던 거다 멍청이야 야 네? 네? 이게 어딨어? 아 야 사기치지마 어? 안 쓰고 있어 죽어 바람쥐 붙여 야 야 다시 깨끗하게 어? 아 이거 맞아요?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? 뭐야? 이거 맞아요?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? 신비 안 돼? 이거 맞아요? 안 돼! 안 돼! V를 붙여야지 잘 가라 끝났나? 바보다 아깝다 1등 할 수 있었는데 야 그래도 내가 이게 지식의 차이다 아 우리 이거 말고 그거 하자 글자 맞추는 게 더 재밌다 타자 야 네가 타자가 빠르니까 이기는 거야 아니 그거 야 그것도 실력이야 아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